평소에 다가가서 우와 우리 똑같다 체크인하고 한 잔도 하고 저희는 안에 들어왔고요 사람이 확실히 많아졌어요. 유심을 찾으러 갑시다. 우리의 필소프스 유심도 찾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가봅시다. 네? 그러니까 얼마 안 되고. 안 돼. 간다. 간다. 다 왔어. 너무 넓다. 미안. 진짜 넓어. 아, 귀여워. 안녕. 다 왔어. 부끄러워. 기상캐스터 지하철역에 들어왔습니다. 지하철역에 들어왔습니다. 지하철역에 들어왔습니다. 지하철역에 들어왔습니다. 지하철역에 들어왔습니다. 오, 가온아시 나올거 같다. 아끼여워! 왕순이네. 프리카드. 또 수지한essen 일찍 길고 뻔한게 제주 됐어? 응 이게 더 섰잖아 한명 올사람 달.꿈쓰 날.꿈쓰 보고 roaring 해외여 취.꿈쓰 내일은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어때? 어때? 아 자판기다 감성 자판기다 왜 뛰는거지? 아 종이 뽀뽀 모짜렐라 eating 먹고싶어 싸우고 싶으면 계좋게 놀고 싶으면 사과 María 그치 아 앙베츠 아 좋아.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어. 아, 이렇게 해. 대박 맛있어. 코팅. 드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짜 꼬무새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화가 나 너무 맛있어 너무 반칙이야 이걸 안 먹은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서도 모를 거야 이 맛은 진짜 와서 먹어봐야 돼 너무 맛있어요 초콜릿 이 맛은 초콜릿? 초콜릿이야? 아이스크림 같아 에? 진짜? 아이스크림이다 그치 큐콘가 큐콘 큐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감성자판기 사파유 사파유 여기 크다 여기 예쁘다 여기 예쁘다 오! 맛있어 뭐야? 낫도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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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진짜 많다 디저트도 있어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그치? 프림블릴레인가? 프림블릴레 응, 그래 당연하지 이제 한국도 이라는 한국도 또 한국도 피부 그치 그치 2090 그żuh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 유린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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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편의점 불렀어 일단 아침 곧 비닐이 많아서, 골고루 먹기 좋은 술을 한꺼번에 먹었음 골고루 먹기 전에 먹었음 골고루 먹기 잘 먹었음 골고루 먹기 좋은 식사 랩으로 먹기 좋은 식사 소금, 고소, 요고루 먹기 호텔 잠옷이에요 안녕 귀엽다 약간 맛잇냄새 먹어 네이버에 오면 잘 안 했나요? 오늘 새벽 1시가 더 먹고요 저는 이제 잘 거예요 바이바용 굿모닝 굿모닝 저희는 아침 먹으러 갑니다 라멘 먹을 거예요 한국이랑 비슷한데요 굿모닝 촬영 중 이 점점이 없어졌어요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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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슈벤이랑 정식 미우장 치킨 단무지 인도네시아 치킨 네 응 타이마 식당 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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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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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은하늘을 합성해 주실 분 오우 오우 reshed 오우 오우 너네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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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냐! 애들 그리 다운데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앙둥이 너무 많아 비가용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오늘의 목소리로 저를 위해 또 한 번에 저를 위해 저를 위해 저를 위해 한 번에 저를 위해 한 번에 한 번에 여러분 무료 셔틀 있어요 저희 오늘 5시에 예약하고 나왔어요 커피 하세요 커피 세트 오렌지 주스 아이스커피 귀여워 아이스커피 안 나오고 싶어 너무 화려해 짠 타워 올라가는 게 여기인가요? 갑자기 텐션이 올라간다 생각보다 엄청 오래가려고 무서웠어 우와 풍경이 다 보여 어이 쫄보 어이 쫄보 일로 오지 여기 내려갑니다 옵상 오렌지 다시 7시 아 여전히 온천 시간 기다리면서 걷고 있어요 안녕 바퀴 돌고 이제 온천 갈 겁니다 온천 갑시다 165일 온천이 있네 scare 이와다 공감대 이렇게 깁이나 밖에서 김나 사암을 몇 자리 사고 그리고 갑시다 뜨거운 물이 있고 김 난다 그리고 위에는 뚫려있어요 이렇게 더워 먹기에 맞는 요구르트 완전 진하다 플레인 요구르트인데 당이 하나도 없는 맛? 되게 고소한 맛?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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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밤 되니까 풀이 이렇게 터졌어 예쁘다 저희 셔틀버스 달려고 월팅 나는데 안 한대요 얼마나 걸어가야죠? 30분 30분 걸어가 볼게요 다 웨이팅 있어서 바로 크루즈 타러 갑니다 오예 저희가 이제 크루즈 타는 곳이에요 웨이팅 크루즈 타기 어이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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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에 기미노 수이좋을 담가자 야타이 야타이 포장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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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타이는 고수님입니다 고맙습니다 오오 아이수서 생명이예요 아이수서 생명이예요 아이수서 생명이예요 아이수서 생명이예요 아니요 아 딱 otsie 아이수서 생명이예요 아이수서 잘맞이 아이수서가 아이수서가 찰찰 아이수서야 거의 여기에다 왔었네 아이수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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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 이 고아이수서 영화에서 environmental 오늘의 주인공과의 주인공과의 주인공은 진심으로 오래된 그릇에 오신다 오늘도 아침에 뵙겠습니다 진짜 맛있고 잘 먹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전자식은 한입의 시국을 왔어요 달게 맛있어 달게 맛있어 달게 맛있어 달게 맛있어 달게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날계란 진짜 맛있다는데 진짜? 너도 찍었네 진짜 맛있다 자리비랑 정치메살 너무 맛있는데? 정치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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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류 40분 샀는데 로텍스프리래요 기억하세요 5500간대 퍼텍스프리랍니다 맛있게 이제 숙소에 남겨 숙소 가기 전 패밀리마트 가겠습니다 숙소도 다 아아아아 싹쌌어요 오늘의 야시 그냥 혼란불인데? 혼란불 잡채 맛있어 오늘 먹어본 모습 맛있어 이거 이거다 술 마자? 제가 그냥 음료는 복숭아물 같은데? 복숭아물맛나. 맛있네. 얘는 푸딩이 안 갔다, 근데. 그냥 우유 뭉쳐 놓은 것 같아. 1시가 넘었는데 하나도 안 졸려요. 졸려? 갑자기 상한 척해! 놀자. 오늘은 조금 맑아요. 왜 위가 더 맑아? 그렇네. 좋다. 예쁘다. 카르코 백화점. 타이틀. 반찬. 타이소. 타이소. 이거는 파이소. 이런 건가? 네. 투명. 저게 줄이 너무 길어서 다른 거 먹을 겁니다. 저 메뉴판을 찍어 보이네. 귀여운 놈. 그럴까? 명랑 여럿마리 연어와 마카도 진짜 맛있거든요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고 와우 감사합니다 돈까스 아삭한 거 맛있게 먹었죠? 맛있다 맛있게 먹었고 뱅뱅 맛있게 먹었다 맛있게 먹었는데요 뱅뱅 뱅뱅 너무 배플려 니다 와 귀엽다 엄청 무거워 땅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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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서 먹기 땅굴 이쁘다 어디서 먹게 들기때문에 저기 여기 왔습니다 이제 고민중인 그녀 스티커 사진 찍으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스티커 사진 찍으러 갑니다 스티커 사진 찍으러 갑니다 스티커 사진 찍으러 갑니다 스티커 사진 찍으러 갑니다 스티커 찬스 스티커 사진 찍으러 갑니다 스티커 간식 스티커'm 아 이거 잘라가지고 꼽니다 이제 모모채변을 확보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귀엽다 허리 돌바닥이야 귀여워 진짜 아 손낡아 왼쪽에 있는데 여기 이름 오렌지오스 아메리페놈 지금 말차 찐한 녹차 맛이다 귀엽다 예쁘네요 마이키 잘 샀다 아 진짜 너무 좋겠네 다이소 구경하고 다시 해변으로 갑니다 걸음이 너무 좋군요 너무 좋군요 강도차자 사무하루 강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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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의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반지의 공연을 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정리해서 지중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중한 공연을 하는 곳은 우리는 탈락에서 탈락에서 싹 쇼개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선이의 공연을 해 주신 고기와 함께 하는 곳이었습니다. 사진 찍고, 다른 곳으로 가볼게요. 여기 부더기가 정보집이네. 응, 그렇네. 정보집이랑... 우와! 여기 왔어요. 우리 알지? 아니면 아니면 나의... 아이고! 자, 정보집? 여기 왔습니다. 저희가 사는 곳을 가면, 이렇게 공연하다가, 이렇게 공연하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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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인사로, 이렇게, 아, 갈람차. 꽤 높네요. 예쁜데. 저희 탈 수 있겠죠? 여기까지 왔는데, 갈람차 타러 왔는데 그치? 타야지. 체크해서 어디 팔지. 예쁜가? 아, 갈람차 타러 왔어요. 아, 갈람차 타러 왔어요. 아, 갈람차 타러 왔어요. 됐다. 무서우십니까? 아직은 괜찮아. 뒤에만 안 보면 돼. 옆에 풍경을 봐야겠어. 아, 예쁘다. 여기 진짜 예뻐. 짐작해! 짐작해 봐! 짐작해. 잠 좀 괜찮아졌어요. 바람만 안 불면 탈 수 있는데. 울지마. 울어요. 괜찮아, 괜찮아. 저 뒤에 너무 예쁘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진짜 예뻐. 진짜 예쁘다. 와. 진짜. 너가 꾹 안고 있어. 잘 내렸어요. 바로 딸기, 바나나, 초. 진짜 예쁘다. 스트로베리, 브라우니. 스트로베리, 브라우니. 맛있겠다. 맛있겠다. 좋아해구 해주세요. 좋아해 주세요. 좋아해 주세요. 너구리, 귀여워. 솔직히. 진짜. 고유. 진짜. 저희는 다시 힘내서 30분 걸어가 볼게요 아무렇지 않아 30분 이제 30분 까미지 가물차 바이 바이 갈라물차 여기는 조용한 곳 뒤에는 화려하고 바이 갈라물차 아니 이렇게 바이 갈라 연주자는 아이스크림 Singapore 여행 마지막 날에 처음 와보는 아카타 여행 마지막 날에 처음 와보는 아카타 여행 마지막 날에 처음 와보는 아카타 영국 진짜 짱 크고 짱 복잡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저녁 먹으러 가고싶어. 야, 패키파스가. 밥, 밥. 포카 올 때는 예약하세요. 맛있어? 응. 잘 먹었습니다. 추운 거 같아요. 마지막 숙소 가는 길은? 다 왔다. 머리봐. 머리봐. 귀엽대. 오늘의 야채. 초밥. 다 잊어버렸어. 맛있겠죠? 올라와. 고구멍. 맛있다. 화산이다. 맛있다. 생략주다. 아, 추울 뻔했어. 맛있다. 응. 맛있다. 너무 고개. 국edes 단묶到了. 그런건먹을게요. 맛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중앙에 전주한 곳으로 왔어요 동네에 있는 야채를 입고 왔어요 마다에 있는 여행 시간 중 우연히 오는 중 사장님의 여행 시간에 남편을 가진 곳 마다에 있는 여행 시간에 남편이 가진 곳 주리야? 진짜야?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 되게 빨리 들어왔습니다. 대략 1시간 정도 입국 신청하고 다녀왔습니다. 우리의 아침. 오징어. 오징어. 오늘 하루살은 하루하눠이다. 삼십이네. 오징어. 나왔네. 운동. 다행이다. 야구.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그곳에 서서 이곳은 가기사각을 모여드립니다. 안녕. 인사 좀 해줘. 안녕. 하늘도 너무 예쁘고 그런데 우린 이제 가네. 하늘이 진짜 예뻐. 양쪽의 고무관을 힘껏 불어주시오. 유가 자세한 사안은 앞좌석 주머니에 있는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시 heroin은 아무것도 없어. 저는 잠골을 잃어가지 못했던 면은 이제 저녁 잠옷. 데미지지 않은 사안은 없어. 여기. 다음은 보기로는 가네요. 그러니까 이제 수영의 주방으로 vom 신고를 만내셔서. 이제 수영의 주방에서. 보기에 위치해 시대가 가장 많은 못해서. 이별야 이게 너무 좋은데. 업로드가 송사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